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열기가 엄청 뜨거워요 여러분 아 아까 그 그 조명이 꺼냈었잖아요 네 예 제가 마이크 차려고 윗돌이를 벗었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 아 아 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 드릴 노래 두 곡이 남았는데요 너무 아쉽죠 아 제가 원래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았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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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, 우리 XOL 여러분께서 제가 한국에 돌아가야 우리 EXO 무대를 여러분들을 보여드릴 수 잖아요? 생각은 과정으로 해서 이제 왔을 때 그리스에게 왔을 때 한국에 왔을 때, 양해의 XOL을 마칠 수 없을 때, 제가 다시 오겠다는 말을 우리 Filipean XOL 여러분들에게 했으니까 그리고 저희 필리핀 XOL의 바발링코밤이 다음에는 더 많은 무대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다음은 바발링코밤이 이따가 더 많은 퍼포먼스 그럼 다음 곡 들려드릴 건데요 그럼 다음 곡의 다음 곡은